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사업과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게재하면서 한일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죠. 한일 갈등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그리고 아직 온전하게 해결됐다고 할 수 없는 2017년의 사드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북한, 일본, 중국 주변국가 모두랑 갈등관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뭘까? 그건 아마도 뭐니뭐니 해도 요즘 들어와서 중국의 힘이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중국 두 나라 모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이고 경제적으로는 어쩌면 중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나 갈등이 계속되게 되면 이 중간에서 두 나라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입장이 몹시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 갈등 풀어야 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한 2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가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문제는 역사상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 어떻게 공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여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올 1987년에 구 소련과 맺은 중거리 전략핵에 대한 감축 협정이었는데 이거를 파기해버린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냐면 이건 사실상 러시아하고의 관계 때문에 파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진짜 미국 국방장관 말대로 미국이 일본과 한반도에 이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하면 2017년에 사드 하나 갖고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치어서 그토록 심각한 보복에 시달렸던 경험을 고려하면 그 사드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파괴력이 큰 사안이죠. 왜냐하면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해서 거기에 방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핵을 장착하면 바로 핵미사일이 되는 건데 그걸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에 중국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까?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그만두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미리 침을 났죠.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 전개되는 걸로 놓고 보면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가 어쩌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두 나라 하나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벼랑 끝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지금의 현실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섣부른 일일 수 있습니다만 역사를 돌아보면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 6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반도의 정치인들이 주변 강대국에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쟁은 꼭 한반도에서 터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반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대단히 엄혹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기존 강대국끼리의 역학관계 변화가 생기면 그 역학관계 변화 속에서 자칫 줄서기를 강요받게 됩니다. 너 우리 편 앞으로 줄을 서라. 바로 이런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잘못했을 경우 또 그것이 설사 잘한 선택이라고 할 경우에도 이 선택받지 못한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은 경우가 지난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의 속성이었어요. 14세기 후반에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진왜랑, 병자호랑,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지난 시절의 한반도의 전쟁의 공통점은 우리 의지랑 관계없이 주변 열강끼리의 역학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밀고 왔던 파장이었습니다. 과거와 지금이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흐름이라고 하는 추이를 우리가 대단히 예민하고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이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도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1945년 이후에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질서가 어쩌면 해체되는 조짐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의 엄혹한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이것과 비슷한 격변이 과거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약 150년 동안의 한반도와 국제관계 변화의 흐름을 전쟁사라는 틀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봄으로써 이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93년 1월 임진왜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개성에서 당시 조선의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군 사령관 이호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곤장을 맞을 뻔했어요. 왜 한나라의 영의정, 죄상인 사람이 곤장을 맞을 뻔했냐. 명군에게 군량을 포함한 군수물자를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죄 아닌 죄로 곤장을 맞을 뻔한 치욕을 겪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1637년 1월달의 일이었죠. 당시 조선정부는 병자호란을 맞이해서 저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청군은 산성을 완전히 포위했고 군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엄습해오는 그 격심한 추위 속에서 이 병사들은 동상에 걸리거나 아니면 얼어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청은 성을 나와서 항복하라고 독촉을 해댔습니다. 결국 조선을 지키던 남한산성을 지키던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울 가능성, 싸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자 왕이 있는 궁궐 앞으로 몰려와서 청나라와 전쟁을 끝내자, 사실상 항복하자고 시위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2조 판서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조랑 상의한 다음에 이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국서를 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최명길이 항복하는 내용의 국서를 쓰는 장면을 보자 그 옆에 있던 예조 판서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국서를 빼앗아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어떻게 저 청나라 오랑캐에게 황제라고 섬기고 무릎을 꿇는 내용의 국서를 쓸 수가 있는가? 김상원의 주장은 명분론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했지만 최명길이 보기에는 그러면 항복하지 않으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전부 도마 위에 고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야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 김상원이 찢은 국서를 최명길이 다시 풀로 붙이면서 대감은 찢으시오. 나는 붙일 테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배우에는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이 두 가지 에피소드. 유성룡과 최명길이 겪었던 그 에피소드가 바로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을 상징하는 바로 아픔의 대목입니다. 이런 과거의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왜 한반도에 이런 일이 닥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